정부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확인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기동 탐색을 강화하고 보고 체계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계작전 실패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통합 방위 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은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과 북한 소형 목선 예인 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 공유와 협조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형 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이 이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상황 조치 훈련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해상 경계 작전의 현 가용 전력을 최대한 운용해 NLL 일대에 대한 기동 감색을 강화합니다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 장비를 전환 운용하고 운용 요원의 전문화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 유관 기관의 보고 사항을 군 긴급 상황 보고 목록에 추가해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 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KTB 김유영입니다 KTB 김유영입니다